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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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양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건 비빔밥이랑 부대찌개에 사리 넣어서 만들었어요 지금이 새벽인데 배가 너무 고파서 대충 만들었거든요? 집에 있는 걸로 해서 한번 빨리 먹을게요 배가 너무 고파 너무 오래 걸려서 비벼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역시 밤에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너무 고파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딱! 음~~ 떡! 떡! 맛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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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맛있다! 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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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! 떡! 저는 음식에 마늘이 빠지면 안되요 아 이거 먹고 자야되는데 마늘 먹어서 큰일 났네 국물도 이 라면이 내 국물 다 뺏어가네 크기 설탕 고소했어 갓김치 정말 맛있다. 정말 맛있다. 정말 맛있다. 라면을 먹는 것 같다. 정말 맛있다. 맛있다. 시원한 고추냉이를 먹어볼까요? 정말 맛있다. 아주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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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점점 배불러지는데? 마지막 한입!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먹자. 고마워.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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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